ㄴㄷ ㄴㄷ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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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가 국내에 한 2개 정도 물만 부는 거에요 ㄷㄷ ㄷㄷ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되는 거에요?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아르기닐 아르기닐은 먹어본 것 같은데 간 말하는 거 아니요? 네 맞습니다 2020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아리바이오 H&B요?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영어네 아라비안 나이트 될 뻔했네 이거 어디요? 영화 하나 가져갔어요 아 충북? 제천에서 왔어?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청주거든 제천에 무슨 영화장관 뭐 하죠? 내가 못갔어 행사 오라는 거 제천에서 영화장관 뭐 있어 한 번도 못갔어 내가 한번 가야되는데 영화제가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어 나 프레스잖아 내가 지금 유튜브에 오려고 찍는 거야 지금 내가 채널을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막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찍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이거 왜 찍냐고 간편하죠 이런건 괜찮은 것 같아 이런건 괜찮은 것 같아 뭐가 전부 탔진 못하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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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네슘이네 이거 하나씩 갖고 가봐 샘플인가 보네 하나씩 먹어봐 야 이건 뭐야 저희 큐앗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참여하시면 이따 오시면 큐앗? 나 기자야 기자 찍는거야 유튜브 올리려고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건가봐 이거 어디야 회사는 어디 있는거야 판교에 판교? 내가 판교 관련된다 못갔어 누가 뭘 하는데 누가 뭘 만들었다는데 제품 좋은거 많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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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안 나오고 찍는거야 지금 저 간판하고 이거 찍는거야 이거만 찍으면 욕먹어요 저 간판 있어야 되잖아 종류가 되게 많네 여기도 네 업체가 여계라서 진짜? 고창군 인구가 많아? 콩이다 콩 아 좋더라 이게 다 고창에서 나오는거야? 엄청나다 어마무시하네 콩 이렇게 많아 종류가 엄청나다 아 진짜 먹는거 기가 미치다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나와? 아로니아인데? 네 아 이거는 찬가부다 음 유네스코에서 뭐 받은거야? 생물권보존적 타이틀 받았어? 유네스코 요거는 잘 모르시는거야 몰라요 타이틀이 있덕이지? 어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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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 고춧가루 고춧가루